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오늘도 이렇게 현대차가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참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거고요. 또 상심도 크실 겁니다. 주가가 지금 29만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25만원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심이 많이 크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 힘든 구간이 맞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든 구간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돈은요. 이제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항상 돈이 옮겨간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인내를 하고 참고 우리가 버틸 수 있어야만이 다시 한번 꼽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대차 주식이 왜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 지금 곡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런 생각,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현대차가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특히 이제 특히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트럼프 리스크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리스크를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것은 과연 왜 떨어지는 건가? 결국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죠. 시장이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 현대차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 지금 이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 보시면 코스피 차트 역시 다 같이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너무나 단순한 이유 같지만 우리가 현대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결국 시장 전체 자금의 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 시장의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여러분들 바이든 후보가 이제 전격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구도가 갑자기 급변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죠. 바이든 후보 이제 사퇴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워싱턴이 이동을 친다. 현대차는 미국 로비를 더 늘렸다.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미국의 대선은요. 그야말로 글로벌 산업계의 충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되는지 트럼프가 되는지에 따라 엄청나게 말도 안 돼 못한 큰 돈의 이동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돈의 이동이란 게 결국 가장 큰 수단, 큰 창구가 어디겠습니까? 결국 자산시장, 이제 주식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에서 트럼프 쪽으로 이제 세력의 힘이 이동을 하게 되는 순간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일어나게 되냐. 결국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어느 섹터가, 어느 업계가 올라갈 수 있는지 판가름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사전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사전작업이 뭐다? 현대차와 같이 결국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역시 같이 이렇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쭉 올라왔었던 그 큰 금액, 외국계 세력들의 큰 금액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돈들이 빠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제 정말로 친 트럼프 세력들이 이런 주식들 결국 다시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같은 외국계 자본이다, 외국계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제 같은 외국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친 트럼프, 트럼프 쪽 자산운용사 내지 해지펀드사 이런 돈들이 결국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의 재개편, 사단의 재개편을 위해서 이렇게 주가가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다? 그게 결국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유고요. 시장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이번 주 현대차 기하 2분기 실적 발표가 전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역대급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여러분들 결국에는 깡패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현대차, 기하차, 특히 현대차가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주가는 더욱더 저평가가 되었다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긴 흐름으로 보셔야만이 이 실적에 대한,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치만큼 가격이 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트럼프 전환으로 현대차는 어떤 수혜를 받게 됩니까? 결국 하이브리드로 뭐 소나기를 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아니라 뭐다? 전기차도 얻어가게 되고 하이브리드도 얻어가게 되는 이제 겹수혜를 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후퇴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안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포드라든지 혹은 GM이라든지 다른 미국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 테슬라와 함께 현대차도 같이 이미 수익권, 수익 창출권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기차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만 돈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기업들만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역시 이제 트럼프가 내연기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호를 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는 이제 조지아 신 공장에서 이제 충분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여러분들 길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단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달 동안의 하락,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죠? 이런 하락이 조금 뼈아프지만요. 29만 원에서 어떻게 돼요? 29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도 하락이다라는 겁니다. 현대차가 여러분들 세력주도 아닌 만큼 세력주, 작전주 이런 주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9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하락을 딛고 나서 다시금 이제 40만 원, 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간다. 에너지를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29만 원에서 25만 원은요. 이제 단순 계산으로 최고가에서 계산을 한 거지.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흐름을 보시면 사실 이 정도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에서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그때 타점, 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라가고 언제 하락을 시작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하고 함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지금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이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같은 포지션, 같은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거고요. 이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은요. 이제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 그때 그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속보 뉴스 나오는 것. 이제 실시간은 이제 아무래도 그때 그때 바로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번으로 저한테 이제 종목명, 이제 현대차 주주분들은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현대차의 대응 전략 내지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요. 부담없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입니다. 너무나 상승도 가파르고 하락도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 잘못 대응을 하면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저희 구독자분들 함께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알아가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저한테 부담없이 문자로 현대차라고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투자를 하면서 다 같이 대응하는 그런 함께하는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더욱더 인내도 잘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한테 부담없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트럼프 관련 이슈는 이때 당시 이 가격대 약 27만원, 28만원 대에서 이제 트럼프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25만원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때요? 사실 27, 28에서 25까지 떨어진 부분은요. 정말로 별거 아닌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양봉 이후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 그리고 중장기로 다시금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보여줄 수가 있으니깐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타점, 타점 안내에 잘 받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 대응하실 수 있으니깐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